안녕하세요. 여러분 냐오의 류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수로 앞에서 부서로 쓰이는데요. 특정 전치사는 보어로도 쓰여요. 즉, 동사 뒤에서 보어로도 쓰인다. 그게 전치사 위가 그런 경우죠. 살펴봅시다. S의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데 이때는 동사 앞이나 뒤에 다 쓰여요. 난징장장따자오 남경장강대전은 쥐에니 뒤에 시간이 나오죠. 이주올유파니엔 196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타이주파우니엔 비에이 베이징따제 그는 1985년에 북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같은 애나 에서의 뜻을 가졌는데 범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동사 뒤에서 쓰이죠. 이렇게요. 이메인 쇄성. 당신은 학생이니까 인가의 바 쥐야오 징의 응당 모든 정력들을 이용해 쇄시 공부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뭐 로부터 동사 뒤에서 기점이나 출처를 나타내요. 이때는 앞뒤에 나온다. 이 영화는 실제 있는 이야기로부터 제자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뭐 에게 즉 동작의 대상을 나타낸다. 이때는 앞뒤에 나온다. 바보 요리 위지앵캉 달리기는 건강에 좋습니다. 바보 위지앵캉 요리. 자 위지앵캉이 동사 앞뒤에 쓰였죠.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띵 정하다 하죠. 훌리 결혼식이고요. 쥐싱 거행하다 개체하다. 중순 중순이에요. 문제 보기로 하죠. 띵위 훌리 쥐싱 우유의 중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같이 풀어봅시다. 띵위 뭐뭐로 정하다죠. 훌리 결혼식 쥐싱 거행하다 우유의 중순 5월 중순에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 되겠죠. 그러면은 훌리 띵위 뒤에 시간나오겠죠. 우유의 중순 쥐싱 그래서 정답은 훌리 띵위 우유의 중순 쥐싱 훌레는 5월 중순에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올 거에요. 왜 여기 갑자기 동사 2가 나오느냐 V2가 나오느냐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뒤에 동사가 나올 때 이 띵위는 전지사로 보자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훌리 띵위 우유의 중순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끊어도 문장이 돼요. 훌레는 5월 중순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쥐싱이 나왔으니까 이거 전체를 띵위의 목적으로 봐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아직 그거를 주장하는 중국인 학자들은 없어요. 문장은 이렇게 쓰면서 훌리 띵위 우유의 중순 쥐싱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게 띵위가 뒤에 시간과 동사를 목적으로 갖는다라고 확언해 준 학자는 아직 없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기네들 언어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이 없는 경우, 둘째는 중국어가 너무 많은 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을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가면은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서 정답을 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띵위가 뒤에 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다. 시간과 동사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껄로 만들어 보세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니까요. 자, 전치사 위 세 가지 의무와 예문도 확인하시고요. 띵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는 것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수고들 하셨어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